이거 오프닝을 내가 하게 만들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지금. 큰절 한 번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럼 어디 가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너무 귀해. 아유 유라야. 아이고 유라야. 아유 유라 형님. 그냥 여기서 예약한 거예요 그렇게 좀看 一 demeo柄 이란 것도 되는 거죠. 라바에서 제가 쫓아느냐는 유분화면 됐어요. 유분화면 유분화면 번川 거 같습니다. 에이컨이tober 마침내 짝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몇 명일까. 여기서 처음 보자마자. 그냥 찍으면 어때 세 글자를 정답 롱디맨. 하이 지진. 금시철형 왜이래요!!! 마크호! 그래서 스카이워크 10번 할래요? 그래서 스카이워크 10번 할래요? 아니면 번지 한 번 할래요? 스카이워크 10번이요. 아, 대충.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운 기회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망쳐놨어. 완전히 음식을 망쳐놨어. 그러면 누굴 동안 저희 개죽을, 아 개죽. 되게 맛있게 쭉. 되게 맛있게 쭉. 되게 맛있게 쭉. 되게 맛있게 쭉. 고추를 넣는 거죠? 고추. 아,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이래요? 저희 집에 지금 깍두 채울 만한 개를 살 뻔했어요. 강길이. 어, 너 어딘데? 짝꿍 누구 나왔어? 짝꿍? 어.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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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생겼어? 어. 야,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다루 나오냐? 진짜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그러지. 배우야? 어. 배우야? 어. 아, 그래? 아, 잠깐. 개거품, 개거품. 야, 빨리 와. 야, 야. 야, 야. 개가 무지개 색깔이나. 에, 아, 야, 야. 제가 будут 붙고. 이ferl, 저녁 7시. 그 전까지? 우리의 재료나 비법을 직접 구해야 будущ 다 졌습니다. 경영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